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상공인을 위한 채널 운영 초기 팁과 마케팅 방법 라이브 강의를 진행할 박이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12월 31일인 마지막 2020년의 마지막 날 이렇게 뜻깊은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바디포지티브라는 그러한 어떤 가치관을 토대로 유튜브 채널과 모델활동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어떤 한 크리에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도 한 2년 전부터 꾸준히 해오기도 했고 다양한 인터뷰도 하고 여러가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이제 좀 유튜브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시작하기 전 오늘 강의를 이제 들으면 좋으실 분들을 조금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일단 소상공인이시면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시는 입문자 분들이 들으시면은 아주 좋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알았다면 정말 좋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알차게 담았으니까 한번 1시간 동안 재밌게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아요 또 이제 저도 소개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튜버이자 소상공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제 자연광 렌탈 스튜디오라는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상공인으로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제 지금 당장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 3년 정도 꾸준히 유튜브를 운영해오면서 어떤 것을 얻었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주신다면 저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일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뭐 다양한 기업들과의 브랜디드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이나 영상 촬영 기회 같은 것도 많이 오고 뭐 이 일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또 책 같은 것도 출판을 한 두 개 정도를 하게 되었어요 또 어떤 MCN에 소속이 되어서 그 소속사와 같이 패션쇼를 진행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문체부 청년창작팀 뭐 서울시 영상 크리에이터 같은 그런 뭔가 영상을 만들면서 꾸준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양한 기회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으로서 내가 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저는 굳이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일단 유튜브 채널은 하나씩은 한번 운영해 보는 거를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시라면은 저는 정말 유튜브 운영 채널 하나쯤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덧붙여서 이러한 다양한 기회들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독자이자 잠재적인 어떤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를 얻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 가져갈 수 있는 큰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제가 짤막하게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어떠한 꿀팁을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냐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아 이거 진짜 놓치기 쉽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초반에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저도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찾아봐서 알았던 그러한 초반 세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한번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네 맞아요 모델 유튜버 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만약 여기 지금 채팅창에 들어오고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은 앞에 컴퓨터나 노트북 같은 거 이렇게 놓으시고 저랑 같이 세팅을 천천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냥 열심히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캡쳐를 해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눌러야 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이미지로 해가지고 붙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채널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 규모에 따라서 뭔가 좀 집중적, 뭔가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 로드맵 길잡이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왜냐하면은 이 유튜브 채널을 너무나 막연하게 뭐 규모에 상관없이 막연하게 운영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단계별로 나는 이 정도일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생각하겠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로드맵을 설정하는 사람과는 천지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채널을 처음으로 열었을 때 나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던 그런 조언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런 로드맵을 한번 알려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업로드 문법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쓰고 싶은 제목 쓰고 싶은 내용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유튜브가 좋아하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그런 업로드 문법에 대해서 진짜 정말 기본적인 문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홍보미 마케팅 관련된 부분인데요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는 느낌보다는 사실 우리가 소상공인이자 유튜버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명의 CEO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제품들을 뭔가 마케팅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은데 특히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중심으로 알려드릴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베일에 쌓여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어떠한 인플루언서한테 내 사업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너무 막연하고 베일에 쌓여있는 정보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인플루언서이자 뭔가 유튜버로서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문법 강의 잘되게 하는 방법 문법 공부마다 궁금하시다면은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채널 초반 세팅법입니다 지금 준비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컴퓨터 같이 유튜브 채널 로그인해서 해주시고요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종이 노트 준비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놓치기 쉬운 거 하나 바로 브랜드 계정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은 그냥 바로 채널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는 정말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계정이 아니라 그냥 구글 아이디를 그대로 쓴 계정이기 때문에 그 채널 이름을 만들 때 성 부분과 이름 부분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아름다운 나날들이라는 채널 이름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냥 그 계정을 그대로 쓰면은 어 그럼 이름 계정에 아름다운 나날들을 다 써야 되나 아니면 성 부분에 내가 아름다운 나날들을 다 써야 되나 아니면은 나눠서 어디에는 아름다운 어디에는 나날들을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잘못 쓰다가는 나날들 아름다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해서 약간 뭔가 이름이 이상하게 바뀌었던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세요 좀 작년에 좀 되게 유명했던 분인데 원래 노잼 그 본 노잼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원래는 노잼 봇이라는 이름을 쓰려고 이제 의도를 하셨겠죠 근데 성이랑 이름을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노잼 봇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 노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이름이 본 노잼일까라고 되게 의아해 하셨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이런 브랜드 계정을 일단 만들면 좋아요 거기에는 성 이름이 나눠져 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마음껏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맞아요 개인 계정은 이름으로 쓰죠 브랜드 계정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유튜브 채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 그 화면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자기 아이콘 있죠 그 아이콘을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래 설정 탭을 눌러줍니다 그 설정 탭을 눌러 주시면요 이러한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채널 추가 또는 관리 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뜹니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널이 몇 개가 있는지 뜨고요 브랜드 계정은 되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새 채널 만들기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새로운 채널 생성을 위해 브랜드 계정 만들기라고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러한 뭔가 채널 이름을 이렇게 탁 적어 주시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개수 제한은 없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계정이 인증이 필요해요 근데 유튜버 상에서 인증할 수 있는 내가 뭔가 내 정보를 인증할 수 있는 게 한 아이당 1년에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브랜드 계정은 일단 내가 내 아이디로 만들 수 있는 거는 2개 정도가 최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유튜버들은 다 브랜드 계정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쵸? 거의 다 브랜드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진짜 고민해서 내가 아름다운 나나들을 할 건데 이게 성과 이름으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름에 뭘 적고 뭘 적고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복잡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저와 함께 지금 당장 브랜드 계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수정할 수 있으니까 네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정을 인증해야 돼요 계정 인증 이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구글 계정 그대로 사용하면은 어차피 인증되어 있는 계정이니까 계정을 인증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자체를 애초에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저도 초반에 몰랐습니다 근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아이콘 눌러주시고 설정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이제 채널 상태 및 기능 탭이 있어요 여기를 한번 눌러 주실게요 그러면 여기 기능 사용 자격 요건 이라는 부분이 뜹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제 페이지를 캡쳐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 아래 초록색으로 사용 설정됨 사용 설정됨 이렇게 이미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정 인증이 안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했을 때는 두 번을 나눠서 1차 인증과 2차 인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를 넣어가지고 문자 메시지로 와서 인증 번호를 받아가지고 인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인증을 한번 해 주시면 좋고요 나중에 인증을 해야지만 나중에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길이가 15분이 넘는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러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뭔가 유튜브에 쓸 수 있는 주요한 기능들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 해금이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네 와우 유명하신 지도님이네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JTBC 뉴스 인터뷰 기억납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속도가 너무 빠르진 않는지 잘 따라할 수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정 인증하기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채널 정보를 기입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지만 사실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 운영을 하고 1년 반이 지난 뒤에야 이거를 생각해서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할 때 애초에 처음부터 하시면 좋겠죠 이제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자기 채널 페이지가 이렇게 딱 뜨잖아요 거기에 채널 아트 아래쪽에 채널 맞춤 설정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눌러 주실게요 그럼 여기에 이제 저기 위에 기본 정보라고 뜨죠 저기에 이제 내 채널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요 우선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거 위쪽에 그냥 채널 이름 및 설정 부분 이 부분도 제가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이긴 해요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너무나 베일에 써여 있고 사실 잘 안 알려주는 부분 안 알려주는 부분도 있고 워낙 철저하게 좀 가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하면 좋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널을 처음 만들면은 이 채널이 뭐 하는 채널인지 어떤 영상을 올리는 그런 채널인지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 AI가 되게 생각 뭔가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카더라를 들었냐면은 저러한 설명란에 이제 관련된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채널 방향성 있잖아요 그 방향성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내가 운동 유튜버를 할 거야 아니면 뭐 운동 제품을 파는 소상국인이고 관련돼서 운동과 관련된 꿀팁을 알려주는 채널을 운영할 거야 그러면은 저기에 이제 그런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적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뭐 운동하는 남자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뭐 이러면서 뭐 제 채널은 뭐 영상은 언제 언제 업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거 뭐 제 채널에서는 운동 관련된 꿀팁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뭐 맨몸 운동하는 법 뭐 운동하면서 뭐뭐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검색해볼 만한 키워드들 있죠 그거를 저기 설명란에 조금 적어주면은 얘가 조금 뭔가 이 채널을 최적화하는데 좀 빠르다라는 그런 카더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카더라니까 제가 이 여기에 빨간 박스를 치진 않고 그냥 지금 이 라이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만 아실 수 있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어깨 활성화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 봅시다 네 그리고 어 이건 이제 좀 제가 1년 반 뒤에야 설정했다고 한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저기 링크를 다는 란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유튜브 홈페이지 보고 거기에 채널아트가 있으면은 채널아트 오른쪽 아래에 뭐 되게 다양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콘도 있고 뭐 처음 보는 아이콘도 있고 페이스북 아이콘도 있고 이게 사실은 유튜버가 저 링크에다가 이렇게 달면은 그 채널아트 아래쪽에 링크가 바로 가게 링크가 바로 뜨는데요 어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강의는 소상공인 분들이 들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기에 유튜버 분들의 개인 SNS 채널 링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하시는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나 뭐 관련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 링크도 저기다가 타시면은 바로 가게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완전 좋죠 근데 저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도 일단 많고 그리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리고 저기다 해놓는데 누군가 누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저 부분을 알고 계신 구독자들도 많고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홈페이지에 유입될 수 있는 유입 경로가 하나라도 더 논다면 그거는 좋은 일 아니겠어요 저기 링크를 정말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치도님은 언제부터 운영하셨나요 저는 2018년 2월달 정도니까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다 써야겠네요 그죠? 일단 처음 초반 할 때는 무조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점 주소 같은 거 설명란에 써야 되죠 주소는 저기 주소 링크 넣는 데다 하고 저기 앞에는 그냥 자기가 운영하는 사업체 이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면은 채널아트 우측 아래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콘도 뜨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뜨고 네 좋습니다 이거 바꿀 수 있지요? 지금 간단하게 쓰고 이따 다시 쓰게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 초반에 세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채널아트라고 말하는 그런 배너 배너 옛날에는 채널아트라는 말을 썼는데 유튜버가 이제 배너라고 말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아트랑 배너랑 같은 말이니까 혼동하지 마시고 그냥 아 같은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좋고요 마찬가지로 프로필도 옛날에는 아이콘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프로필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콘 프로필 그냥 같은 말이니까 나중에 혹시나 어 이거 약간 조금 더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유튜브 아이콘 유튜브 프로필 이렇게 나중에 검색해 보셔도 좋아요 우선 배너와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저희 그 뭐야 이거 채널 정보 기입했던 것처럼 똑같이 채널 맞춤 설정 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는 기본 정보 탭을 눌렀다면 이번에는 브랜딩 탭을 눌러주시면 돼요 브랜딩 탭 들어가시면은 프로필 사진 넣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 배너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리고 저기 동영상 워터마크 있죠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보면은 영상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워터마크 같은 게 뜨고 그걸 누르면은 바로 구독이 되는 그러한 뭔가 시스템이라고 이용하시면 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 초반에 세팅됐을 때 배너에 대해서 조금 배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채널은 일단 뭐하는 채널인지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뭐하는 채널이고 내가 여기서 구독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으로 뭔가 나의 채널에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첫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배너와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배너를 그냥 아무 그냥 나는 감성적으로 아무 글씨도 안 넣고 그냥 감성적인 한의 사진으로 할래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좀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라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너에 제가 좀 알려주고 싶은 제가 뭐하는 채널인지 좀 그런 뭔가 정보들을 이렇게 심플하게 기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구독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채널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죠 이 채널에는 어떤 분위기가 나는지 어떠한 카테고리의 채널인 건지 아니면은 이 채널이 나와의 감성에 맞는지 구독을 할 만한 채널인지 그런 것도 이제 전달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유튜버와 채널의 브랜드 이미지도 전달을 한다 뭐 예를 들면은 아 대충 이 채널은 웃긴 채널이구나 아니면은 아 진중하고 좀 뭔가 잔잔한 채널이구나 아니면 B급 감성이구나 뭐 이런 분위기 같은 것도 충분히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것도 막연하게 뭔가 그 막연한 것보다 아 약간 여기는 좀 아기자기한 게 뭔가 나는 20대 여성으로서 어 나랑 좀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은 어 이 부분은 뭔가 중년 채널에 어울린다 라는지 좀 약간 타겟 시청자 타겟층의 뭔가 연령 같은 것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채널 아트 예쁘게 만들고 싶어요 아이콘은 어디에 쓰나요? 배너 제작 어려워요 배너는 주기적으로 바꾸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콘은 여러분 그 댓글 다실 때 유튜브 댓글이나 다실 때 보시면은 이렇게 뭐야 그 채널 이름 앞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동그라미 그게 바로 아이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배너는 저는 한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유튜브는 이게 채널 아트를 보시면은 저기 왼쪽에 제가 사진을 하나 넣어놨는데 데스크탑에서 볼 때랑 그리고 노트북에서 볼 때랑 뭐 태블릿 PC에서 볼 때랑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때랑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유튜브가 직접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채널 아트 만들기라는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러한 페이지를 접속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저기에 아래에 보시면은 저렇게 가이드라인 파일을 포토샵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에서 키면 저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큰 화면일 때 몇 대 몇 그 다음에 작은 화면 뭐야 태블릿 PC일 때 아니면은 모바일일 땐 어떤 화면인지 이렇게 사이즈가 뜨고요 그리고 저한테 제일 진한 부분이 있죠 저 제일 진한 부분에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제일 중요한 세이프 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은 제 거를 보시면은 저 66사이즈 생활 밀착 패션 바디 포지티브 라이프 스타일이랑 저 아이콘 있죠 캐릭터 이미지가 다 저 진한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만들 때 저 진한 부분 안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들을 안에 넣고 나머지 큰 부분은 그냥 같은 색깔로 통일해서 배경 색깔을 깝니다 보통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다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어떠한 뭔가 어떠한 그 매체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은 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필을 만들 때 조금 주의사항 같은 거를 좀 언급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오늘 강의가 한 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조금 또 딜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만들 때 이제 글씨를 넣고 싶다 혹은 글씨를 안 넣고 싶다 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글씨를 넣는 경우는 두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가 굉장히 뭔가 잘 확 눈에 띄는 그러한 뭔가 글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글자를 넣는다면 두 글자에서 네 글자 사이 정도로 넣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넣지 글씨를 넣지 않는 경우에도 이제 눈에 띄는 뭔가 형광이라든지 좀 화려한 이미지 같은 거나 색을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 98, 98 픽셀 정사각형 이미지를 넣어야 되고요 98, 98 픽셀 이상이면 되는데 저는 주로 800, 800 픽셀로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그래서 포토샵이라는 그러한 매체를 사용해도 되지만 포토 스케이프 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포토샵이 아니어도 쉽게 그림판과 어떻게 보면 포토샵 사이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검색하셔서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